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34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째 연습문제 15번, 16번, 20번까지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1814번이구요.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The resistance to women,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죠. Retain their own names, 자신의 이름을 계속 갖는 것. After marriage, 결혼 후에도 이름을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Is greater than that, 뭐뭐다 크다 그런거죠. 근데 여기 왓이 나오면, 여기 뒤에 보면 뭐냐면죠. 왓이 나오니까 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남자들에 대한 그런거죠. Changing their names for 종교적인, really purposes,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남자들에 대한 왓. 뭐 왓을 어떻게 써요. 왓이 나오니까 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이 나온 안되고. 여기는 당연히 리지스턴트에 대한 거니까, that을 써줘야 되겠죠. 반복의 피에 that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 대한 저항보다 크다. 저항은 저항들 비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왔다 하면 정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보지요. 내려가면은 어디 문제가 나오나요? 고려대학교 문제가 나오네요. 고려대학교 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The ideals, 이상이죠. Fornich,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가 그것에 바탕을 두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유럽의 이상들보다는 이상들은 주로 유럽의 이상적인 것들이다. 주로 이상적인 것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건 아이디얼즈가 복수잖아요. 그럼 복수 대 복수가 되어야죠. 주로 복수가, 보드 복수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반복 회비를 쓰자면 복수 대 복수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보지요. 다음 문제로 가면은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문제네요. 숙명여자대학교 문제. 로우샤크, 히빌립스. 로우샤크와 마찬가지로 로우샤크인데 영어 발음은 로우샤크. 롤샤크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롤샤크는 마찬가지로 그는 믿었다. 자신이 to be exempt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제안으로부터 전통적인 컨벤셔널 비헤이벌 노름스죠. 전통적인 행동 규범과는 규범의 제안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고 믿고 put himself, 그 자신은 인간의 보통의 경험에 의한 그러한 제안, 규정을 넘어서 위치시키고 있다. 그런 거죠. 존재로 넘긴다. 여기 당연히 앞에가 리미테이션이었으니까 여기도 리미테이션스를 받는 도우스를 써야 되겠죠. 더 리미테이션스의 반복이니까 도우스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험 문제네요. 숙명여자대학교 문제이지만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또 내려가 보면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더 헤어스 토끼의 귀는 아, longer than the dead of the 토끼는 귀가 단수인가요? 복수 썼잖아요. 그럼 개는 귀가 단수 아니죠? 여전히 복수를 써야 되겠죠? 여기도 that을 도우스로 써줘야죠. 우리말로는 토끼의 귀는 개의 귀보다 길다. 이렇게 그냥 다 단수로 했지만 영어에서는 years, 여기서도 that의 반복 도우스를 써줘야 되겠죠? 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문제네요. We are trouble.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actions taken by 조직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취해지는 행동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데 단체가 주격관계에서는 aim to confirm 동조시키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의 태도와 믿음과 가치를 복수형이죠. 쭉 복수가 나와 있고 내 organization of agenda 그들의 조직의 agenda는 여러분이 언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안건, 의제, 과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보면 이거 ACT예요. H나 AC나 같은 거예요. 행동강령, 행동의제 토론할 안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직의 조직의 행동, 과제죠. 자신들의 과제의 안건에 맞추는 거죠. 이거 학생들의 태도, 믿음 이런 걸 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대학의 행동, 어쩌고 저쩌고 복수형이 돼야 되겠죠. 이건 복수형인데 이건 단수형이면 안 되겠죠. 반복을 피하는 것이므로 도수를 써야 되는 거 쉽게 이해되죠. 자 여기 또 내려가죠. 또 내려가면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문제네요. 말이 키우리는 파운드에 발견했다. 새 원소가 기법 바라는 거죠. 광선을 바란다. 5밀밀리언 타임 스트롱어. 500만배나 더 강하게 강한 광선을 내뿜는다. 이해할 된인 거죠. 이해할 된 뭐뭐다. 아 우라늄에 의해서 과후 분사가 뒤에서 꾸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레이즈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수가 돼야 되겠죠. 답이죠. 비번이 답이죠. 여러분이 도수 고르는 거고요. 데트는 안 되고요. 이트는 꾸밀 수가 없어요. 이트는 관계절로 꾸밀 수도 없고요. 관계절로 못 꾸민다는 것은 분사로 수식도 안 되는 거고요. 왓슨이나 위치는 정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치나 왓슨인데 여기기분은 과거 분사니까 안 되죠. 대명사 이트는 관계절이나 분사로 후치 수식이 불가능. 관계사이므로 정동사가 필요한데 기분은 준동사. 이거 안 되겠죠. 자 뭐 쉽네요. 그죠. 또 내려가 볼까요. 아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